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자본주의는 그 특성상 중독 권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중독이나 준중독 상태에 빠져야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냉혹한 일면이 중독 권하는 사회고 중독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면 스스로 보호하는 길 외에는 달리 다른 길이 없는 거죠. 담배를 권하고 술을 권하고 카지노를 권하고 경마를 권하고 게임을 권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SNS를 권하고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그냥 아이들이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면 업계는 계속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규제 조치를 반대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나 애가 타는 거죠. 자본주의는 생태적으로 보게 되면 강력하게 중독을 권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약물이든 게임이든 음식물이든 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럼 중독의 희생양이나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중독이라는 게 아주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방송에서도 다루죠. 중독의 위험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보통 시민들이 너무나 경각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언론을 보니까 이진형 박사, 스탠포드 대학교의 생명공학과 교수네요.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 같습니다. 꾸준하게 칼럼을, 아마 이분이 뇌에 관한 전문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의 제목이 핸드폰, 술, 쇼핑 등 중독은 뇌의 회로를 바꾸는 질환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종류의 중독이 행위중독이건 물질중독이건 간에 뇌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뇌의 스트럭처 자체를. 그러니까 일단 중독에 걸려들게 되면 뇌의 구조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경마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마의 초기 중독 상태하고 중간 중독 상태하고 굉장히 심각한 중독 상태에 MRI 같은 걸 촬영해보게 되면 뇌의 스트럭처, 구조물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진장 겁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진영 박사가 이야기한 것이 행동중독, 휴대전화, 게임, 쇼핑 전부가 다 여러분 뭔가 하니까 뇌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물질중독,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약물 이런 것 전부 다 여러분들 뭐죠? 결론은 뇌의 회로를 바꾸는 겁니다. 이진영 박사가 여러분들 테이블을 딱 만들어가지고 중독의 양대축, 행동중독, 물질중독을 나눈 다음에 그 여러분들 파급 효과,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딱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그 중간에 딱 공통적으로 만나는 것은 뇌의 회로를 바꾸는 거죠. 뇌의 회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SNS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페이스북을 가끔 들어가 보는데 대단히 의도적으로 거리를 좀 두죠. 왜냐하면 중독이 갖고 있는 힘을 알기 때문에 보면은 SNS에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집착이라는 것은 틈만 남으면 SNS에 클를 올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중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제 이분 말씀은 중독 가능성 있는 행동과 물질을 회피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했는데 이진영 스탠포드 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이야기는 뇌의 자극술이 앞으로 많이 등장해가지고 두뇌 구조가 변형되기 이전에 중독으로 인해서 변형되기 이전에 원래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뇌의 자극술이 언제 여러분들 상용화될지 이런 부분에 언급을 안 했거든요. 뇌가 여러분들 굉장히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변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노년이 되더라도 특정 행동을 꾸준히 반복해서 계속하게 되면 그것에 적합한 뇌가 만들어져요. 뇌가 다른 근육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거죠. 가변성이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더라도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그런 습관을 반복을 하게 되면 그것에 적합한 두뇌 구조가 변형이 돼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좋은 습관도 그렇게 만들고 나쁜 습관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진영 교수의 이야기는 뇌의 자극술이 앞으로 등장하게 되면 변형되기 이전에 두뇌 구조로 원상 복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언제 그게 상용화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안 했거든요. 뇌가 변형되기는 쉽지만 원상 복귀하기는 아주 어려울 겁니다. 만일 이진영 교수의 이야기처럼 두뇌 구조를 쉽게 원래 상태로 복귀가 가능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우울증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카페인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카지노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변형된 이후에 그걸 원상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교의 생명공학교에서 아마 테뉴 교수겠죠. 이 정도 거를 쓸 정도 되면 종신교수일 것 같은데 이런 교수들도 중독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나 물질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카페인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니코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약물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SNS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쇼핑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본주의는 결국은 중독 권하는 사회가 돼야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고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체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아예 처음부터 멀리하는 겁니다. 그게 설탕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담배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간에 전부 다 멀리하는 것 외에